안녕하세요. 권성구 크리에이터 새아의 정석 커플이에요. 4월 어느 날 저희는 권성구의 봄을 느끼러 수원호수공원을 찾아왔어요. 이런 4월 말서부터 수원호수공원에서는 봄향기가 퍼져있네요.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피워 저희를 벗겨주었답니다. 벚꽃이 피어있어서 너무 반갑네요. 얼마 전 비가 내려섰는데 꽃도 안치고 예쁘게 잘 멋져준 보꽃에게 고맙다고 생각해요. 꽃잎이 하나하나 덜어져서 꽃잎을 가지고 이런 룰스도 찍었어요. 예쁜 정자에 앉아 쉬워가기도 했답니다. 봄을 느끼기에 완벽한 이 꽃 권성구 그리고 수원호수공원 안녕